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빛이 머물며 또 그 빛의 사명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믿음은 이라는 제목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쓰임받는 목회자들과 특별히 세상에서 부분하여서 뽑으신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는 목사님은 믿습니까? 라는 질문적인 말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성도들은 아멘 이라는 화답의 단어를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화 속에서 그 믿음의 주체는 무엇이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아멘의 말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믿습니까? 또 무엇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 그 내부에 믿음의 주체가 존재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의 주체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 함축되어져 있죠. 오늘 하락하고 있는 이 본문은 그 믿음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가장 단순하게 정의한다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총망라한 용물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이 히비리서 11장 1절로부터 2절은 우리에게 좀 독특하게 확신의 측면에서 믿음을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합니까? 다시 한번 히비리서 1장 2절 우리의 한 목소리로 묶여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믿음의 정의가 적어도 네 가지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믿음은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꽃 가운데 8월과 9월에 개화하는 단연색으로 해바라기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8월쯤 되면 여기 가까운 도창, 초등학교, 그 텃밭도 그 다음에 그 강을 사이로 두고 있는 뚝방길에 마을에서 이 해바라기를 많이 씹어넣는 게 개바되어진 모습이 정말 장관이지요. 그런데 그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입니까? 그 이름이 해를 바라보다가 해를 닮은 꽃이라고 해서 해바라기입니다. 어느 누구를 오직 그 누구만을 바라보는 일편단심이라는 걸 상징해 주는 꽃이지요. 철학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바라기의 대상이 같기 다를 뿐이지 해바라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즉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본문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라고 했는데 여기 바라는 것 원문의 의미를 지적한다면 기대하다, 자신하다, 희망하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고 희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그 믿음의 세계를 걸어가야 할까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우리를 부원하시길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면하고 있죠. 바로 옆장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바로 예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바라기의 복층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민 어떤 일이 생길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보좌 우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그분에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길에는 여러분 세상에 표현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 존재할지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놓여지고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부끄러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억울함과 아픔과 고단과 환란과 핍박도 찾아올지 우리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끝에 찾아온 그 기쁨 우리의 주님이 이루신 그 길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라봄의 법칙 속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아름답고 위대한 것을 바라봐야지 잠시 피었다 지는 들풀의 영광과 그 화려함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바라보므로 인하여서 비극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영생의 그 축복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된 삶의 결과가 풍성해지며 주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실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허락하고 있는 본문 히브리스 11장 1절 다시한번 주목하고 함께해 주십시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여기 이 실상 그리고 이 증거는 모두 마음의 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처럼 마음의 상태이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뚜렷한 실체와 다름없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렇게 천국이 믿어지고 그렇게 성경이 믿어져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꿈을 꾸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왜 그렇게 현실처럼 생생한지 또 그런 꿈을 꾸실 때는 무슨 뜻인지 기도하라는 건지 내게 하라는 건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현실만큼 생생해서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실보다 뚜렷해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인한 꿈 430년 동안 애국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심합니다 아파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합니다. 내가 내 나라가 없어서 애국의 종살이하며 종로로 타는 것은 좋지만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그들의 압제 속에서 희망 없이 산다는 것은 부모들의 입장 속에선 너무나 바라볼 수가 없는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금을 토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시금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에 모세라는 한 인물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약속했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대국으로부터의 수렙을 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꿈을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언약의 실체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바라보기만 하면 자신들의 눈에 목도 떼어지는 자신들의 귀에 들려지는 자신들의 감성과 이 육체 속에서 판단되어지는 느낌 그대로 보여지는 것 황량한 황량 물이 없는 사막 척박하기 그지 없는 나무와 풀어 포기도 보이지 않냐는 이 허허 벌판 그들이 느껴지고 그들이 시각적으로 다가오는 이 모든 현상은 낙심을 주는 황량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이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꿈보다도 그들의 믿음에 주체되시는 하나님의 언학보다도 그리고 이 일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보다도 보여지는 이 환경으로 인하여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지도자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보다 황량의 환경을 더 사실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환경 속에 들려오는 소식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그렇게 보여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1기 6장을 보면 아랑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도단성을 애워 쌓는다. 그런데 그 군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때 엘리사의 종이 바로 이것을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광경적으로 보여지는 그리고 환경 속에서 판단되어지는 그 느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라 보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은 일을 아멘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인재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하은에게 말하는 그의 눈을 밝혀줍니다. 눈은 저러보니 아랑군대보다 많은 불만과 불병고가 사회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이사소요. 아랑군대만 보지 말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이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의 실사이 구체적으로 있기를 주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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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 하반절을 주목하시고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산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여러분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체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은 보인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가시성이라 가시성이란 보인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나팔불지 않아도 믿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버스 2장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음은 가시성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최근 제가 유튜버가 되었으면 다양한 주제를 보게 되는데요. 유친 가운데 산골 부부 자연 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부가 어느 날 가을에 진해산의 바수원에 놀러 갔다가 아니 송이버섯밭을 발견합니다. 이 산골 부부의 눈에 보여지는 이 송이버섯은 어마어마한 웃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산 이 지인의 산주인이 산골 부부에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가자고 이제 그만 내려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캐야 하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보아가 여기 붙여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벌러동 누웠어요. 땅을 침대삼아 하늘을 이불삼아 그러면서 거기서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땅 주인이 산주인이 아무개씨 내가 갑시다. 아니 먼저 내려가세요. 저는 조금 이 자연과 이 환경을 마음껏 힐링하면서 갈게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고개를 캉둥 캉둥 하더래는 거예요. 원인은 뭐 자기 딴에는 날씨도 좀 그렇고 이렇게 좀 못마땅한데 그냥 거기서 즐거워 하면서 이과에 미소가 띄어지고 흥겨워 하는 거예요. 이의 어떤 기쁨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가르칠 수 없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쁨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테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스테반의 얼굴에서 천국을 봅니다. 스테반의 얼굴에서 천사를 봅니다. 그의 얼굴과 기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나타난 이적을 통해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가 표현하는 말로 알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상태의 정도가 그분의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생활하는 것 가정생활하는 것 보면 압니다. 사회생활하는 것 보면 압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압니다. 교회 일하는 것 보면 압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보면 압니다. 믿음이 이렇게 증거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가식적인 믿음의 세계가 펼쳐진 것이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에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어졌고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졌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감과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예수를 통하여 소유된 사람은 그렇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혹여 이 말씀을 착각해서 바리세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올바로 그분을 믿으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등경을 말하려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든다고 했습니다. 해안에 감춰질 것 힘을 우리의 믿음은 내가 표현하려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 내신 그분의 출발함을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실상이며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에 축복된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믿음은 선진들의 증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하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기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다 그 믿음으로 살았고 언약의 언약의 말씀을 살다 보니 그 삶이 풍성해졌고 그 삶이 행복했고 그 삶이 평강을 넘쳤고 그 삶이 형통했고 그 삶이 축복되어졌습니다. 아멘 그대의 인생의 기존이 있었습니다. 아멘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에 기록한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셨던 그들의 삶에 굳혀진 증거 실상이었고 간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엘리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 당일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체험했던 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동일하게 체험합니다. 철로 역정다 같이 성도리 가는 천국의 길의 광경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시 우리에게는 그 철로 역정에 길을 걸어간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가 걷지 않는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는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들의 삶에 기초하여서 그 뒤를 그 발잡지를 따라가면 그들보다 좀 용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릇 에베소스 4장 4절부터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실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실을 받았느냐 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여 세례도 하나여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선진들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선진들의 그 고난과 아픔과 환란과 핍방으로부터 그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아파할 때 그들이 괴로워할 때 그들이 외로워할 때 친구가 되어주신 영원한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한 사람만 의뢰받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노아가 갔던 그 길 아브라미 갔던 그 길 순임이 앞서 가셨던 그 길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따라 가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통질성 있기에 그래서 한신은 히브리스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해 봅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주님들 주님들 있으니 어려움 다칠 때마다 있을게 생각하자 푸른같이 오다와 계신 주인들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짓 없네 이 시유를 벗어버리라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믿음의 경주님 인내로서 모든 경주를 힘써 싸워 승리하리라 이 눈에 본 계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다칠 때마다 있을게 생각하자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믿음의 경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믿음의 경주님 우리 앞에 펼쳐진 삶은 믿음의 경주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에 펼쳐진 삶은 믿음의 경주님